안녕하세요 건덤몰릭의 아인스입니다. 건담 애니메이션의 명장면 명대사를 찾아보는 시간 명장면 명대사 코너입니다. 오늘 준비한 부분은 기동련사 건담 시드 HD 리마스터 제2화 키라의 스트라이크 OS 수정 장면입니다. 슈퍼 코디네이터인 키라의 공돌이 능력을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죠. 즉석에서 OS 수정이라는 난이도 높은 작업과 더불어 키라 야마토의 속사포 랩에 걸맞는 엄청난 대사 전개가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라비님이 더빙해주셨습니다. 한번 감상해보시오. 칼리브레이션을 계속하면서 제로모먼트 컨트롤 미시피지로 재설정 그렇다면 유사피지를 분자위원 펌프에 제어모드를 직결 뉴럴 링케이지 네트워크 재구축 메타운동의 페러벤트를 갱신 피드포워드 지하 대기동 전달함수 걸레알이 편차수정 군동 미팅 지결 시스템 온라인 부트 스트랩 기동 네 잘 들었습니다. 이 그냥 말하기도 까다로운 각종 용어들을 쉴 새 없이 말하는 키라가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솔직히 키라 야마토라는 인물의 대사 중에서 극 중 아마 가장 빠르고 많이 말하는 부분이 여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중에서도 이 대사를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파트를 기억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명장면 명대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파트를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죠. 본인이 생각하는 명장면 명대사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빙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